박재호 선수는 유닛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긴장하고 있어요. 아 예 벌초였군요. 푸모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상에 컬러 분들 잘 안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포팩토리까지 팍팍 올리고 있는 이섬은 선수 스캔드 다 달렸고 이섬호 선수가 원하는대로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박재호 선수는 반면 유닛도 충분하게 생산하지 못했고 탱크 태우고 지금 벌초랑 같이 가죠. 기동타격 앞마당 뒤쪽에 그냥 기습적으로 내려서 퉁퉁 쏴서 상대방의 프로그를 잡아내기 위한 이런 방법일 수도 있고 용을 공중에서 떨군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이런 조합 자체도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벌초 탱크 드랍시스 일단 탱크 하나 시즈보드 아래쪽에 위쪽으로 올라 하지 않고 벌초로 업어를 합니다. 밑에 탱크들이 탱크 공격으로 업어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스탠 안찍어도 위쪽에서 폭격이 가능하죠. 드라블이 수비하고 올라오고 그래도 밑에서 탱크가 받치고 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잡았고요. 다음 탱크로 바로 도착! 아하 박수 돌리고 있어요 박재호 선수! 제기발랄한 공격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에 지금 박재호 선수가 댄치를 입고 있어요. 끝까지 그래도 망호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 두 선수가 오늘 경기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롱유노스에서 유리한 상황 지지표 전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뼈아팠고 다시 그때의 기억이 정말 서러웠다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단단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아비터 빨리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스타게이트 하나! 그리고 템플 어카이브가 미리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비터를 빨리 가는 겁니다. 6팩토리까지 올라가 있는 이서문 선수! 지금 확장은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네요 박재호 선수가. 어차피 마인에 이렇게 견제당하고 그럴 거니까 테크 올리면서 일단 테크 올리고 아비터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받았어요. 아! 나가면서 투드랍식! 투드랍식! 뒤흔드는 걸 놓지 않는군요! 나가서 전진 건물을... 그러니까 전진해서 투드랍식은 회이크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따르려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번진으로. 네. 그러니까 라인을 이쪽에서 안전하게 잡기 위한 병력을 뒤로 빼게끔 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었는데 자 박재호 선수이고 아 여기만 단단하게 잘 조이면 이성흘 선수가 이 경비 잡습니다. 이 라인을 타게 되면 behöば 확장도 가능한 마인! 마인! 마object! 마인! 어 üst! 흘러리고 있습니다. 박재호 선수! 붙기는 되게 잘 붙었어요 지금! 놀라운 첫 차도 boy! 가인! 덕력이 많지 않아요. 반갑시isse Vale입니다. 네, 봐봐! 굳기는 되게 잘 붙었어요, 지금. 놀라운 처트로 덕력이 많지. 덕력이 많지 않아요. 질러시 쉽습니다. 질러시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빠져나가면 손실이 좀 있어요. 마인 2기 밟고 탱크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만 그게 탱크를 한 동시에 3개에서 4개 정도 데미지를 줄 수 있을 만큼의 폭발격이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는 못했고, 드라곤도 많이 죽었어요. 아비투 트리뮬도 보이지 않고 상게이트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빅 둘러치고 있는 이성훈 선수. 네, 이렇게 되면 이성훈 선수 지금 현재 공식전에서 대프로소스전 7연퇴 중이거든요. 그 파트를 또 끊는 데다가 박지호 선수와의 어떤 악연도 지금은 당장은 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됩니다. 네, 그건 끊고 MSL과 끈은 잊고. 네, 3연속 진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3회 연속 진출이 되는 겁니다. 아, 박지호 암울해졌습니다. 네. 이성훈 선수는 지금 좌우탈격도 전이 없고 경력보상도 다 탄데다가 이 조이기 라인도 네. 혹시? 아, 마인폭사가 사실 나와도 나와도 쉽지가 않아요. 나와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위치에 이성훈 선수가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방금 전 마인폭사가 진짜 대박이 터졌어도 뚫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벌처가 마인을 다 내사를 해 놓은 그런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밀고 나오기에도 부담이 많았고 이성훈 선수는 이제 뭘 찍을 수 있어요? 자, 8연패를 대프로토스전 8연패라고 했던 이성훈 선수가 과연 자, 어떻게든 어떻게든 아비터가 뜨기 전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네. 아비터 뜨려면 그렇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자, 뛰어들어 봅니다. 뛰어들어 봅니다.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네. 박지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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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걸음질을 칩니다. 자, 한 번의 수비 한 번의 딱 한 번의 수비 자신이 마음을 놨을 때의 어떤 그 수비 앞마당만 성공하는 과가 아니었고 그 앞마당을 지키는 것 혹은 본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마당을 지키고 난 이후에 아둠과 템플러 어카이브 병력이 없는 체제로 발전했고 빈틀이 많은 체제로 발전했다는 것이 욕심이 된 겁니다. 플로킥이 돼도 마이는 반응을 압니다. 걸어다니니까요. 땅이 울리거든요. 그리고 집을 질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벽에 부딪히면서 계속 병력이 깨져나가거든요. 딱 앞에 보이네요. 제가 다 수비가 막힙니다. 이송은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위드였습니다만 다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로 뚫어내고 MSL에 3회 연속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아. 박지호 선수는 본질의 캐노나만 있었거든 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2. 3. 3. 3. 3. 4. 4. 나시옥절도 알 줄 아느냐 이성훈 선수 팀 프로토스로 송정구 선수 이래 시작됐던 영태가 이런식으로 카메라를 쳐다보니 뭔가 있어요 맞어 이런거 이성훈 선수 우여곡절 끝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눈에도 불이 확 들어왔을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 안했는데 본선에 가서 더욱더 멋진 경기를 통해서 모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고흥대에서 시전 4의 연 네번째 질문 이성훈 선수 가 됐습니다 이성훈 선수 프로토스전 8연패 끊고 본선 갔는데 그 8연패를 안겨줬던 주인공들이 질비합니다 아주 칼 갈겠는데 윤용태 오영종 김태경 다 있어요 프로토스와는 워낙 안좋은 기억들이 많은 이성훈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하는 프로토스가 질비한 이 msl 본선에서 다 복수해줄 수 있습니다 박성균 선지훈 주연준 이재호 이성훈 선수로 라인업을 꾸렸는데 이성훈 선수의 공격이 날카롭고 오늘 프로부 고생 많이 한 박지호 선수는 탈락하게 됐습니다 박지호 선수의 모습이네요 전체적으로 많이 아쉬운 경기를 했죠 결국은 앞마당 원게이트 압박 그 다음에 앞마당 확장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캐논을 입구에만 건설을 했고 상대방의 원택 원스타를 배제한 이런 운영이었기 때문에 박지호 선수가 거기에 허를 제대로 찔리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박지호 선수가 보여준 운영은 최근에도 가끔 보이는 질라 찌르고 멀티 캐논라인 방어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성훈 선수가 보고 맞춰가 이럴 줄 알았어요 바바리맨인가 아주 섹시한 테레모니였습니다 보고 맞춰간 그런 플레이가 제 이름까지도 또 아 잘했어 잘했어 자신의 얼굴 네 지금까지 3명선 진출하면서 다 알아야지 MS에 관해서 MS에 관해서 MS가 뒤쯤 되면 장악을 나오고 여기 옆에 자신의 인증을 다 알고 네 김상훈 선수가 조인히 MS에 진출하게 되고 이성훈 선수가 조인히 MS에 진출하게 되고 3명선 MS에 진출 성공 프로토스 타르트 탈출 그 통산에서 MS의 첫째 트렌드는 김상훈 선수와 손주용 선수는 탈락하게 됩니다 밝게 웃는 이성훈 선수의 앞날 이제 시작입니다 13시 30분 규모